레트리위 2 오아아와와와 잠깐만 x5 왜 원작각 테라만 먹고 항봉쪽 물렘 먹고 아 대박까봐 먹어 몰라x5 Shine 보냈된 동굴버섯 다 먹고 고캐시 커진물 먹고 이번엔 꼬치 먹고 꼬치 조각 다 먹어 스튜드 먹고 확솔지 먹고 아 무기 바꿔야지 이번에도 빗나갈 수 있나 보이지 오오오오 오오 각개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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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전 카테일 먹었다고 밥골랜님 어서오세요 밥을 많이 먹는 밥골랜님 반가워요 폭발탄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야 형아 이거 뭐야 넌 뭐야 인마 아니 사방에서 근데 내가 에너 원자 거시기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안다는 건데 넌 뭐야 인마 왜 스쿨피온 사이에 껴가지고 그래 어 안 맞지 저 녀석은 예 이걸로 죽여야죠 테슬라 비턴 천용인 아 그러네 됐다 뭐야 얘 안죽고 같아 그럼요 저 대기 원피스도 다 봤습니다 어 그것도 블리치도 다 봤고 나루토도 다 봤고 코난도 다 보고 계속 나오는 거긴 하지만요 어 더럽혀있다 은혼도 보고 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봤습니다 말해 짱구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괴짜 가족 둘리 머털도사 우리 총알 다 썼나 벌크 벌크 어 아이고 쟤네들은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요렇게 맞아 아까 이상한데 못 맞히는건 오케이 차c Ugh 차가! 차가차가! 어 여기 뭐야 뻐꾸기통제? 뭐 웬 쓰레기장? 파람면 삽이 필요합니다 근처에 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삽 없나? 삽 삽을 내놔 삽 삽이 있을 것 같은데 펄스탄이라니 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? 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? 여기 삽이 있을 것 같은데 개편이 좀 쌓여 fool 인제形의 편이 되어올tan 욕하하 우아하하 어어 흐어 너무 엄청 밝은데? 총이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요 뭐야 쟤 저기 됐네 아 이걸로 안쏘 너한테는 이걸로 오우 야 95% 두번 쏠수 있으잖아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그냥 있으니까 그냥 한 번 파보는 거예요 안 파보면 찝찝해서 오우 마지막 한방이였는데 타이런템님 어서오세요 오케 아이구야 방..음..방보팅항추진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그러면 그 아칸나이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? 결론적으로 이미 산 사람들은 뭐 그러면 어떻게 해 아 와 완전 어떡하냐 아 그 퍼포먼스가 일명 최적화가 개팡인처럼 됐다 이런 욕을 많이 많이 듣고 있는 중이죠 게임성을 떠나서 야 어떡하냐 그 술사랑 때문에 게임이 지금 게임성도 평가를 못 받고 완전히 욕만 엄청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여기 왜 들어가는 데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! 아 여기 올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만 조금만 더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것 같은 나도 있을 것 같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막혀 있는 건가? 아 여기 있네 완전 바보 바보 같은 짓을 또 하고 있었어 아유 이거 어떡하냐 아유 이거 어떡하냐 아유 이.. 총으로 양배할 필요는 없지 크리티컬 아니야 크리티컬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와 나 지금 죽어버리겠다 어 어어 워어매 워워워워워워워 에너지 난거 봐요 양성전 토끼가 정말 무섭구만 . . . . 어으 어우 초등부기관님 어서오세요 어휴 어휴 어, 자! 재정차트 같은 것도 그거 할 수 있지? 양성자 도끼 유니크도 있나? 토스터도... 이것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, 토스터? 그죠, 토스터. 얘한테 토스터 주면 토스터 가지고 뭘, 뭘, 뭘 다른 걸 줘도 안 돼? 토스터.